3번 문제는 송전전력, 성관전하, 부하용률, 전력선실, 송전거를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다 동일한 상태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단상이선식에 대한, 문제가 뭘 물어본 거예요? 단상이선식에 대해서, 기준이 단상이선식이었어요. 이 단상이선식에 대해서 3상3선식, 물어본 건 3상3선식이야. 물어본 거는 3상3선식에 뭘 물어봤느냐? 총 전선중량비, 소요되는 전선량. 그러면 이 3번 문제 풀면서 다들 전력공학 시간에 배전공학할 때 저한테 배웠겠지만 배전방식 종류별로, 우리가 배전방식이 4가지가 있죠. 단상이선식, 단상3선식, 3상3선식, 3상4선식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배전방식에 각각의 총공급전력은 다음과 같이 비교가 되고 한산당 공급전력은 그 선가닥순환으로 하면 밑에 수지대로 나올 테고 선전류는 밑에 수지처럼 나올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총공급전력이나 한산당 전력이나 선전류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은 좀 자세하게 피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 결국엔 문제 물어본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는 소요전선비, 소요되는 전선량은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자, 단상2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기준이니까 W원이 1이라고 했을 때에 단상3선식 같은 경우는 단상2선식에 비해서 단상3선식의 전선 소요량을 비교해 봤더니 8분의 3이죠. 8분의 3. 자, 그 다음에 3상3선식 같은 경우는 단상2선식에 비해서 3상3선식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에요. 자, 지금 문제가 3상3선식을 물어봤잖아요. 단상2선식에 비해서 바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4분의 3이 몇이에요? 4분의 3 계산하면 0.7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에 0.75야. 3상4선식 같은 경우는 단상2선식에 비해서 3상4선식은 3분의 1 정도, 0.333 정도 나오겠네. 그죠? 자, 이렇게 4가지 배전방식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자, 이런 것도 이 문제 풀면서 연습해도 괜찮아요. 자, 지금 문제는요. 단상2선식을 기준보고 3상3선식을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근데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상3선식을 기준 놓고 보고 나머지 별명식. 만약에 3상3선식을 물어봤다. 전선소요비.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단상3선식일 때의 전선소요비, 8분의 3을 그대로 여기다 끌고 오면 돼. 그 다음에 3상3선식의 전선소요비, 4분의 3을 끌고 오면 돼요. 이 4분의 3과 8분의 3은 뭐죠? 전부 다 단상2선식 1로 봤을 때에 각각 전선소요비를 다 따져본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단상3선식과 3상3선을 비교를 하면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다 해서 그 비율을 따지면 되겠죠. 그럼 이건 몇이에요? 이거는 두 배가 되는 거야. 두 배. 자,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3상3선식하고 3상3선식은 이 세 번째 있어요. 그죠? 3상3선식은 4분의 3이었어.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3상4선식을 물어봤다. 전선소요비를.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3상3선식일 때 전선소요량 4분의 3을 끌고 오면 되는 거고 3상4선식일 때 전선소요량 3분의 1을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3하고 3 곱해지니까 9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죠. 즉,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전기방식에 갖다가 비교해달라. 그러면 그대로 끌고 와서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 풀면서 이 내용도 제가 지금 추가로 설명한 이 내용. 이건 지금 문제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것도 연습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학습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3상 성전설로가. 자, 문제에서 사고가 됐는데 무슨 고장이에요? 어떤 사고냐?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고냐? 일단 선간단락 또는 이선단락. 그러면 선간단락, 이선단락이라는 게 뭐예요? 3상 계통에서 이런 3상 계통, A상에서 여기 B상, 여기가 C상이 있었는데, 그죠? 중성전설로 접지했을 테고 밑에가 대질 테고요. 자, 그러면 선간단락이 어떤 상태냐? 지금 이 B상과 예를 들어서 C상이 연결되면 바로 이게 선간단락. 선간은요? 선간은 이선이 되는 거죠, 두 선이. 그래서 선간단락 또는 이선단락. 이게 바로 선간단락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떤 전류가 흐르겠는가, 보기.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시간에 정리한 거 있잖아요. 사고 종류에 따른 우리가 대칭분, 대칭분이 뭐가 있죠? 세 가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세 가지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일선지락이라든가 이선지락, 즉 지락사고. 지락이란 건 선간단락하고 틀리죠, 그죠? 지락이란 건 바로 이런 사고를 말한 거예요. 선과 대지가 연결된 게 이런 지락사고 말한 거야. 그러면 지락은요? 지락은 그 지락회로에 영상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일선지락과 이선지락일 때는 영상분 전류가 흐르고 정상분도 흐르고 역상분도 흐른다. 자, 일선지락과 이선지락 사고일 때는 세 가지 성분이 다 흐른다. 자, 이거 잘 정리해 두세요. 선간단락일 때는요?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죠? 선간단락일 때는 선간단락이란 것은 지락사고는 아니에요. 일단 영상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왜? 영상전류라는 것은 지락사고일 때만 땅을 통해서 흐른 거니까 선간단락일 때는 영상분은 해당이 안 되죠. 따라서 나머지 정상분과 역상분. 그래서 일선적, 이선지일 때는 세 가지 성분이 다 흐르고 선간단락일 때는 두 가지 성분이 흐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상단락일 때는요. 이 문제 물어보지 않았지만 삼상단락은 평형고장이야. 왜? 삼상단락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A상도 사고 나고 B상도 사고 나고 C상도 사고 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평형고장이라고 그래. A상, B상, C상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고 났다. 평형고장일 때는 역상분은 존재하지 않죠. 왜? 역상분은 불평형고장일 때만 생기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삼상단락일 때는 단락이니까 지락절일 때 흐르는 영상분도 해당이 안 되고 대칭고장일 때, 불평형고장일 때 생기는 역상분도 해당이 안 되니까 나머지 하나, 정상불만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선관단락이니까 정상전류와 역상전류가 흐른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내용 정리 잘만 하면요. 이렇게만 정리 잘하면 이런 문제예요. 상당히 쉬운 문제죠, 사실은. 다음 만나요.